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교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에스라 1장에서 2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경영정책을 지방분권화로 정합니다. 둘째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의 조선은 역대 하와 에스라의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바벨론 제국의 네부가네살왕이 세 차례에 걸쳐 빼앗아갔던 예루살렘 성전 기명 5400점을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한꺼번에 다 돌려줍니다. 넷째 1차 귀환의 지도자는 총독 수룩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11명입니다. 다섯째 제사장 나라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하여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된 4만 9897명이 1차로 귀환합니다. 성경은 소련에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에스라 1장에서 2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265일 에스라 1장 파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파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파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음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너부가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서른개요 은접시가 천개요 칼이 스물아홉개요 금대접이 서른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사백 열개요 그 밖의 그릇이 천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오천사백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에서라 2장 옛적의 바벨론 왕 너부가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룩바벨과 예수아와 네에미아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하모합 자손 곧 예수아와 요합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삿개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아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렘 사람이 123명이요. 너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 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 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르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들과 아이사람이 223명이요. 너보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하 자손이 3630명이요.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요.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와와 감멸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기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쿱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요.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빠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쿱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떼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은임 자손과 너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수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르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다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떼 자손과 스바데아 자손과 하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너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구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만 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도세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낙위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달이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업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업에 살았더라. 오늘 우리는 레서라 1장에서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 세월이 흐르고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의 새로운 주인이 되면서 바벨론이 각국에서 끌어왔던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남유다 포로들을 귀환시키며 남유다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성전기명 5,400개를 모두 돌려주면서 성전건축을 허락합니다. 이는 남유다를 향한 페르시아 제국의 투자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목표는 남유다를 비롯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식민지들이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어 페르시아에 많은 세금을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제국을 도구로 경영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귀환정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성전재거를 위해 수룩바벨과 여우수아를 중심으로 한 4만 9,897명이 1차 귀환합니다. 이들은 이제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감사합니다. 이러면 완성! 태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